도대체 안녕하세용 도대체 안녕하세용 도대체 안녕하세용 도대체 오늘 뭐하러 왔어요? 문신 문신 할거에요? 무슨 문신을 할거에요? 자동차 자동차 좋아해요? 도대체 문신이 깊어 경찰차 도대체 이걸 도대체 경찰차 좋아하지? 도대체 경찰차 좋아하니까 경찰 문신을 해볼께요 내려줄래? 고래 고래 스티커가 새로 나와가지고 고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 응 먼저 자동차 아 자동차부터? 오케이 먼저 까보자 이거 네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고구가 좋아하는 경찰차자메요 진짜요? 응 우선 어떻게 하는거냐면 경찰차 모양대로 자르고요 예 여기가 이거 하얘 아 이렇게 있어요 뜯은 다음에 뜯었으면 뜯었어요 뜯은 다음에 물을 묻히고 그리고 물을 묻혀주세요 종이에 물을 묻히고 이거 나도 오 뜯어지나? 한번 뜯어지나 해보세요 찢어졌네 찢어졌네 이번엔 무슨 고양이야? 포크레인 포크레인 포크레인으로 해볼래요? 안 찢어졌네 이번엔 안 찢어졌네 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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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포크레인 잘 construction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만지면 망가질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멋지네 예쁘네 헬리콥터 헬리콥터 해볼래? 경찰차도 찢어져도 못하겠네 꼭 꼭 꼭 오 됐어 한번 해보세요 우와 잘 따라 떴어요? 봐봐 우와 우와 헬리콥터라 헬리콥터 그리고 또 택시 택시 해볼래요? 응 택시 택시 아 올라가게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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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음 물을 이제 촙촙 부쳐볼까요? 차데차데 응 퍼지도록 와! 노랑색 씨 완성! 택시가 붙어있는데? 응 택시 응 택 시 택 택 시 응 응 이번엔 트럭 트럭 흘러서 어디다 붙여볼까요?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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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레차레 응 붙여보세요 먼저 트럭 네 트럭쿤 응 찢어졌어 아이고 트럭 찢어졌어요? 실패 실패 아 이게 물이 묻어서 찢어지나 보다 아 이거 할 때 먼저 물이 묻은 거는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네요 에이 우리 고래 하자 고래 고래? 여기도 고래다 아 이거는 북극 동물 타투 스티커고 아 이거는 북극 동물 타투 스티커고 고래인데 어떤 거 해볼래? 응 응 응 응 이거 이거? 알아볼래요? 우와 내가 멋지게 생겼다 이거 우와 다리랑 같이 있네 다리랑 같이 있네 다리랑 같이 있네 틀렸어요 내가 해볼래 응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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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는 여기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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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사동차방인데 사동차방인데? 응 부둥 부둥 뱉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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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같이 가는데? 아나 어떤 거래? 이거 어 자 어디다가 해볼까? 응 여기 그 위에? 응 아니 여기 거기다가? 알았어 왁스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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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노래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살살살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거는 대왕 고래 응 이렇게 문신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중에 또 할까요? 나 또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또 코딱지 코딱지? 일로와봐 여기 또 콕딱 콕딱지가 잡고 있지? 왕취 왕취 어디다 붙여볼거에요? 콕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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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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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